2026년 이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제3차 협상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시작됐습니다. 이태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는 현지시간 10일 워싱턴 DC에서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SMA 체결을 위한 3차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오는 1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협상에는 한국 측에서는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가 미국 측에서는 린다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양국 수석대표로 나섭니다. 앞서 양국은 지난 4월 미국 하와이와 지난달 서울에서 각각 1, 2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양측은 그동안 협의에서 제시한 기본적인 입장을 토대로 이번 협상부터는 세부적인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1991년부터 미국과 SMA를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주한미군의 유지비용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 2025년 만료됨에 따라 제12차 SM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차 협정에서 방위비는 직전보다 13.9% 올랐으며 그 이후에는 국방비 인상률에 맞춰 분담금을 정하기로 양국은 합의했습니다. 12차 SMA 협상 회의 결과는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됩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